지금 장르가 좀 새로운 장르일 거예요. 그래도 또 사람들한테 좀 즐거움을 주기 위해서 이제서야 사랑을 알아 같은 트롯도 불리기도 했어요. 그런데 이번에 저희가 우리 메인곡으로 내보낸 거는 지금 역이라는 새로운 장르의 노래예요. 그래서 한번 들어보시고 여러분 감상해 주시고 좋은 의견 많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지금 여기. 자신들만의 매력과 실력을 보여주고자 뮤직비디오도 직접 제작했다. I can tell you anything. Here and now. But you must make us there. Here and now. 그리고 불러온 인생. 지금 여기에. 내가 선택했었던. 내가 살아오는 중. 에테이야. 에테이야. 헐라니오 헐라니오 헐라니오. 에테이야 헐라니오 쌍사디아. 아마추어책 한 게 더 효과가 있는 것 같아. 그리고 우리가 안무 연습을 전문 프로선생한테 우리가 레슨 받은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또 몸도 제대로 안 움직이고. 그래서. 나이도 그렇고. 차라리 좀 어설픈 게 더 사람들한테는 효과가 있지 않았겠나 이렇게 봐. 좋게 생각하자고. 그래요. 유치원생 어린이집에서 학교여야 하는 것 같아. 그리고 분장을 좀 어설프게 해가지고. 차라리 그냥 안 하는 거. 이거 이거. 본인들은 상당히 추웠는데도. 네. 저 사진으로 보니까 그냥 그런 데도. 안 추우고 괜찮아. 활발해 비어. 하여튼 고생들 해서 다음에 우리가 좀 더 노력해서. 더 많이. 좋은 데 가서 하죠. 좋게 한번 찍어보고. 좋은 데 sense.